네 보도국입니다. 11월 3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달력을 뒤져봐도 오늘이 어떤 특정일이라고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안양시가 제정한 기부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안양시민들의 기념일인데요. 2009년 안양 지역에서 펄프 생산을 하던 삼정펄프의 전재준 회장이 그 공장 부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쏘아달라며 안양시에 기부했습니다. 안양시민들이 자랑하는 삼덕공원이 바로 그 땅인데요. 안양시는 전재준 회장의 이런 기부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기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안양시민들은 전 회장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 매년 이 날에는 각 동별로 각종 기부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안양시민들의 기부의 날 행사 소식과 기부의 진심인 아름다운 안양시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핫 이슈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집 문제가 서울시와 인접한 광명, 과천, 안산, 구리시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 BTV 뉴스는 이웃사랑을 기부로 실천하고 있는 멋진 안양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